음 복숭아 복숭아 냉장고에 좀 오래 있었군요 물숭아네요 물숭아 여러분들 근데 너무 이원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보통 복숭아 중에 완전 딱딱한 복숭아는 있지만 그래도 완전 물렁한 복숭아는 많이 없어 딱딱한 부분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야 세미딱순아 거군이의 사랑이 느껴진 맛이 오나 어허허허허헣 나정이 복숭아 먹는다 헤헤헤 나정이 프리코네 한다 헤헤헤헤헤 나정이 똑똑하다 헤헤 숲에 코 천장 쳤다 헤헤헤헤 못erry your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